그렇게 모아서 어떻게 해서 살고 내가 애들이 친남맨인데 친남매를 갖다가 도처 중학교만 보내고는 전부 목포로 고등학교를 다 보내고 이야 유학 보내셨군요. 세상이 내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. 자제분들은 뭐라고 하셨어요. 우리 친남아들은 하늘나를 갔어요. 친남아들은 하늘나를 갔다 왔어요. 감사하네. 생태같은 아들이 다치고 우리가 살 때는 기가 막히더라구요. 생태같은 아들이 다치고 우리가 살 때는 기가 막히더라구요. 생태같은 아들이 다치고 우리가 살 때는 기가 막히더라구요. 그 에피소드가 넘어오고 그 에피소드가 넘어오고 아멘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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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성해 주겠습니다 옴력 25일 날 우리를 부모님을 넘치자고 하면 길이 오요 2년째 이제 자꾸 잊어지만 한뒤 잊어져야 한뒤 더 생각이 나요 더 생각이 나요 내가 죽어야 잊어지려면 잊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지 이제 안 울어야죠 오늘만큼 일 안 하려 했는데 나도 또 생각이 나네요. 자녀들 다 모여놓으니까 지자리만 비니까. 이렇게 뛰어놨다. 이렇게 뛰어놨다. 이렇게 뛰어놨다. 이렇게. 오 있다. 잡았어? 왔다. 내 생애 첫 꼬마기네. 난 이건 너무 얼굴에 바르겠다. 이거 뭐야. 엄마 장남자하고만. 빨리 갔다 오니까 손이 아들내줄. 이거 봐. 카트야. 아 수영아도 딱 타러 보자. 남들 택시욕장에 수영하러 왔는데 우리 시술하고. 웰컴 투 파일런트. 밸런타인데이, 화이트데이 등 각종 기념일들이 참 많은데요. 특별한 데이가 있다고 해서.